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내월금만 보면 문득,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 노후준비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이제 걱정은 그만! 나라에서 제한 없이 무료로 운영되는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준비 상담서비스인데요.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시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기본사항,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에 해당되는 종합진단지를 작성하여 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받게 되는데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담 필요시,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게 됩니다. 재무상담의 경우 지출관리 및 공정연금 활용방법, 은퇴 후 내일 찾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건강관련 상담의 경우 질병의 방법과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질적인 건강실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상담에서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소통방법 및 상담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여행, 평생교육 수강,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의 여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계획실천 사항을 체크하며,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니 상담이 끝나더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신청방법은 1335번전화, 국민연금지사방문,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막막한 내 노후자산 준비, 무료 상담받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